좋아요랑 구독하기 끊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데이마켓이랑 마켓페스트를 가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염색했어요 새삼새삼 먼저 마켓페스트보다는 데이마켓을 먼저 갔다가 마켓페스트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브랜드 좀 보고 구경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사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말 대잔치 여긴가? 브랜드 베테제 덕분에 지금 가는거라 베테제 가방을 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추워서 따뜻한 캔커피를 샀습니다 사람이 너무 불어 브랜드 베테제 뭐라해? 소개해줘요 안녕하세요 여긴 베테제에요 저 이거 보려고 왔어요 이거 좋다 이거 또 5천원? 이거 또 5천원? 추천해줘요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아니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니야 하나 검은색 어? 어떻게 달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케이 왜 저래 여러분 이거 두개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나 가방 한번만 찍어줘 오늘 메고 왔다는거 나 가방 한번만 찍어줘 오늘 메고 왔다는거 감사합니다 우리 뷰티유튜버 유미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오늘도 예쁘구만 귀여워 여러분 저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았어요 먹을거랑 감사합니다 저희가 즐거웠어 즐거웠어 아씨 데이마켓에 지금 잠깐 들렸다가 지금 이제 DDP에 왔습니다 마켓페스트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사람이 많이 빠졌네요 이쪽은 스파이지요 일단 저쪽은 29cm쪽으로 파트가 많아요 아 주말은 뷰티입구 미니님 아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하세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저희 부스고요 이건 새로 나온 패딩 우리는 두관 빌려주세요 이게 2관인가요? 1관? 아니요 여기가 2관 2관인가요? 여기서 힘을 빡 줬어 그러면 위에서 힘을 좀 내려줘야 전체적인 그런 룩이 통일감이 또 완성되니까 아하하하 미용뿔 너 기훈쌤 영상 봤어 아까 너무 돼지같이 나왔어 그니까 지금 엄청 말랐는데 지윤아 되게 찬양 찬양 귀여워 지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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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러분 이제 집에 갑니다 가봤어요 오늘 사진도 많이 찍고 팬분이 편지랑 쿠키 선물도 줬어요 세상에 너무 감동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저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잘 썼어 가 안녕 그럼 오늘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